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캐나다에서 꼭 드셔보셔야 하는 대표관식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죠. 약 150년이고 또 다문화 국가이다 보니 캐나다 자체의 전통음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캐나다는 유럽, 아시아, 캐리비안, 특히 영국과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요리는 특별히 맛, 재료, 기원, 또 요리에 대한 비밀이 있어서 아주 작다롭니다. 지금부터 캐나다 대표관식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푸틴이죠. 푸틴은 캐나다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랑스식 간절튀김입니다. 푸틴은 간절튀김 위에 고기, 야채 기반의 그레이비와 또 원고된 치즈소스 카우트를 거짓여 먹는 음식이죠. 푸틴의 종류가 다양해 고기, 채소, 또 소스를 내놓은 대로 골라먹을 수 있습니다. 맥돈들과 같은 패스 푸드 체인점도 판매되고 있으며 캐나다 어떤 도시에는 푸틴 축제가 매년 열리기도 합니다. 푸틴의 기원은 1950년대 프랑스와 군 도시인 큐덕의 한 도시에서 발명되었다고 합니다. 푸틴은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대표 음식 중 하나로 순수한 캐나다 전통요리 같은 캐나다에서 자신있게 고유의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전통음식입니다. 두번째 캐나다 베이컨 유럽의 몇몇 나라와 미국은 소금에 절인 얇은 돼지 뱃살 베이컨을 아주 좋아합니다. 캐나다 베이컨은 우리에게 친숙한 베이컨권을 달리 햄과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베이컨은 돼지의 뱃살을 쓰지만 캐나다 베이컨은 돼지고기 허리 부분 안심에 노란 완도껑 가락을 묻혀 만듭니다. 그래서 일반 베이컨보다 얇고 모양이 둥근 편이죠. 먼 옛날 해상우협운송 냉동시틴이 잘 발달하지 못했던 시절 캐나다는 베이컨을 영국으로 수출할 때 고기를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옥수수 가루로 베이컨을 울렁하는 방식 대신에 또는 완도껑으로 베이컨을 울렁하는 방식을 사용하면서 기원되었다고 합니다. 세번째 버터 타르트 버터 타르트는 몇 안되는 오리지널 캐나다 간식 중의 하나입니다. 일명 영국식 캐나다 타르트라 불리는 버터 타르트는 캐나다 전통 디저트죠. 다양한 방식의 레시피가 있기는 하지만 전형적인 캐나다 가정식 레시피는 생과적 껍질, 버터, 설탕, 시럽, 계란 및 건포들 요리하여 아주 바삭하거나 단식될 때까지 요리하는 디저트입니다. 네번째는 나나이 모바 나나이 모바는 어떻게 봐서는 치즈캣처럼 보이지만 겉에는 초코스로 토핑된 빵을 기반으로 만든 달콤한 디저트입니다. 또 티타는 중에서는 빠지지 않는 메뉴 중 하나였죠. 나나이 모바는 브리티시 콜럼비아, 서해안에 위치한 도시의 이름을 따서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코코넛, 땅콩, 버터, 오카 등 다양한 충족물이 들어있는 반죽위에 노란 커스타드 버터 아이싱과 초콜릿을 부어 사각형 명료를 만든 디저트입니다. 오타와에서는 나나이 모바는 요리사가 자기의 방식으로 맛을 내기 위해서 레이어 층과 또 맛을 다양하게 내기도 합니다. 메이플 시럽 메이플 잎사귀가 캐나다 국회에 있을 정도로 메이플 시럽은 캐나다에서 의미 있는 간식입니다. 쾌별관 3개의 메이플 시럽의 약 85%를 생산하고 있죠. 원래는 북유 원주면의 음식 소스였던 메이플 시럽은 유럽 정착면이 자체 정제 방법을 적용하게 되면서 또 발전하게 되고 캐나다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메이플 시럽은 나무의 기둥과 뿌리에 녹여졌던 녹말 성분이 범철의 큰 일기철에 인해 녹말 성분이 당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단풍 나무의 구멍을 뚫어 수액을 모은 후 첨가물을 도모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뿌립니다. 수액의 물을 최대한 중간시키고 수액 속에 당분을 남기는 작업을 통해서 메이플 시럽이 만들어집니다. 메이플 시럽은 당뇨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또 암을 예방하는 황산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필수 미나리오 풍부의 노화 방식에도 도움이 되고 당두엽에 칼로리가 낮죠. 메이플 시럽은 일반적으로 와플 프렌치토스트 오트밀 팬케이크의 쨍거같은 방식으로 위에 발라먹습니다. 순하고 자연스러운 고향 단맛이 있어 간미료 또는 빵을 만들때도 사용합니다. 여섯번째 진저에어 진저에어는 생강맛을 전과한 탄산 음료를 말합니다. 맛은 거의 사이드와 비슷한데 생강 잔액을 넣어 미세하게 또 생강의 맛이 느껴집니다. 끝맛이 늘 깔끔해 캐나다에서 콜라만큼 잘 팔리는 음료입니다.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